세월호 이준현 특집 대조쌍 머언제 각각해서 입장하십니다. 일동 세워줏! 받들어줏! 2년 전 오늘 불행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청해진, 국정원, 해경, 언딘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나까지 완전히 좋될 뻔한 사고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상쾌이신 무늬 개새끼들 타이밍 안 맞아서 사고 수습 제대로 못하고 엄한 애들 희생시키는 바람에 우리 싹 다 좆될 뻔했지 뭡니까? 유족의 탈을 쓴 종북 시익근들이 광화문 광장을 점령하고 나를 사생팬처럼 따라다니면서 만나달라고 징징대고 뉴스 탑하니 JTBC니 하는 놈들이 우리가 하는 말 안 받아 적고 지들 좆대로 뉴스 보도하는 바람에 전부 까발려질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수고해주신 덕분에 성공적으로 세월호도 덮어버리고 내가 일곱 시간 동안 아니지 일곱 시간의 비밀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안팎에서 많은 분들이 국민들의 정신을 멍하게 만드는 멍원들을 많이 뱉어줘서 여기저기로 시선을 돌릴 수 있었어요. 오늘은 욕 처먹느라 고생이 많으신 그분들의 노고를 치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각하가 우리말 실력이 많이 느셨어요. 예 각하의 말씀을 맞들어 오늘 대조상 멍원제는 세월호 관련 신선한 멍원으로 국민의 정신을 멍하게 만들고 종북 자파 시위꾼 빨갱이들의 전투력을 불상시키는데 큰 공헌을 한 분들께 대조상을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규모 엑스트라상입니다. 이 상은 자발적인 단체 행동으로 세월호 유족들의 종북 자파 시위에 일침을 가한 단체들의 노고를 치아하는 상 되겠습니다. 시상으로 한국 동성애 차별금지법 통과 반대 시위를 주도하셨던 어버러지 연합의 수장 나는 탈북녀 엉덩이 빨거라는 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시상식에 지하철 무임 승차로 힘든 몸을 이끌고 왔소. 안녕하세요. 어버러지 연합 탈북녀 궁둥이 빨거라는이야. 세월호 유가족들 보상금 달라고 땡깡 쓰지 마. 왜 보상금 달라고 단식 투쟁하고 그래. 왜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확성기를 올리고 나라님한테 하세요. 어르신. 어르신. 왜. 지금 수상을 하셔야 되니까요. 이거 읽으면 되는 거야. 그렇죠. 네. 엑스트라상 시상. 노란 리본을 단 종북 자파들의 단식 투쟁에서 맛있는 양념치킨과 비자를 맘껏 먹으면서 시체파리 자익불순 세력의 사기를 꺾어놓은 일감 베스트 회원들 축하합니다. 오빠 멋져. 축하합니다. 네. 다음은 짧은 출연임에도 불구하고 강렬한 존재감으로 세간의 욕을 혼자 다 쓸어담윰음으로써 카카와 정부에게 향하는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낸 총알바지상 되겠습니다. 시상으로는 대사 전혀 없이 존재감만으로 선거에 강력한 깽판을 쳐주신 간보기의 달인 구태 안찰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잘생겼다. 생각 있다. 전두환가 큰일구나. 저는 진짜 전두환이 나오네. 저는 그렇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래요. 말을 안 한다고. 저는 정치를 배우러 온 게 아닙니다. 정치를 바꾸러 왔습니다. 어떻게 바꿀지는 몰라요. 그냥 책임지겠습니다. 세월호 이게 뭐 중요합니까? 중요한 게 민생이죠. 민생. 민생은 살아있는 백성들을 챙기는 겁니다. 세월호에 타고 있던 백성들을 챙기는 건 민사죠. 민사. 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노원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노발대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당선된 노원이나 잘 챙길게요. 그러다가 대선 때 또 깽판 칠 거예요. 총알바지상 수상하겠습니다. 이거 커서 치워봐. 제가 두 분 중에 누구를 줄지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다음 주 일요일에 절정하려다가 시간이 촉박해서 그냥 두 분 다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족들이 발 동동 구르고 있는데 체육관 방문해서 의뢰함 옆으로 치워놓고 라면 처먹은 서남수 교육부 장관. 그리고 서남수 장관이 라면에 계란 넣어 먹은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도의려 역정을 내서 많은 국민들의 정신을 멍하게 만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에게 드리겠습니다. 공동 수상이다. 시상식의 열기가 점점 대단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여우주연상. 폭스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폭스상이에요. 여성 정치인과 언론인 중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망언과 날조를 통해 다시 한번 유족들과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자랑스러운 여성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수상은 대조수상 멍언지의 최고 미녀이자 주어가 없으면 문장이 아니다. 여성 정치인의 비리를 들추는 것은 성추행이다. 압도적인 망언으로 영등포에서 서식하고 있는 전녀오크와 함께 이상을 싹쓸이 해오신 나경원 의원께서 해주겠습니다. 언니 이뻐요. 안녕하십니까. 낙영원입니다. 마치 자위대 행사의 밤처럼 너무 아름다운 밤이에요. 자꾸 전 여우크랑 저랑 라이벌이라고 하시는데 원래 미친년도 이쁜 미친년이 났습니다. 이 구역이 짱했나요. 제가 1년의 피부과에 얼마를 쏟아붓는지 아세요? 그런데 오크랑 라이벌이라니요. 어머 미쳤나봐. 저는 장애 어린이들 홀딱 벗겨놓고 소프랜돔을 찍었잖아요. 저 같은 미녀가 목욕도 시켜주고 그 애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크는 너무 못생겨서 안 돼요. 저처럼 이뻐야 비리 저지르고 청탁 수사하고 아버지까지 온 가족이 나서서 공금 빼돌려도 국회의원 사선하는 거랍니다. 동작구 금인들 감사합니다. 이번 멍언제 여우주연상입니다. 이번 명언제 멍언제 멍언제 여우주연상입니다. 내 지인은 세월호 시위에 참가하고 6만원 일당을 받아왔다. 시위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등 국가꽃 일당으로 받았다는 돈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 대한민국 경찰은 이 문제를 수사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트위터에 개소리 올렸다가 존나 욕처먹은 정미용 더 코칭 그룹 대표님께 드리겠습니다. 언니 잘했어 역시 이 시상식의 꽃은 여우주연상이에요. 천철살인의 멘트예요. 그렇죠. 내 지인은 세월호 시위에 참가하고 6만원 일당을 받았다. 거의 2만원 아니에요? 그거는 어버이 연합이고요. 그분도 나가지 않았어요. 거기도 나갔겠죠. 아무튼 없는 사실을 날조하는 멍언 새로운 멍언의 새로운 경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경은 의원 수상하셨나 수고하셨고요. 동작구로 돌아가세요. 가겠습니다. 다음은 언론의 중립성 따위 개나 갖다 주고 오로지 각하의 뒷구녕만 빨기에 정신이 없었던 언론인들에게 드리는 어용 언론상 수상이 있겠습니다. 이상은 구멍이라면 환장을 하고 부자가 달려드는 조선일보의 큰어른 떡치며 한가방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연예인 지망생 방가방가 룸살롱 아가씨들 방가방가 연예인 기획사 사장들 방가방가 내 방으로 들어오면 스타가 됩니다. 방가방가 자 각하의 뒷구멍을 시원하게 적셔줄 어용 언론상 수상 이번엔 공동수상이에요. 공동수상인가요. 세월호 사고는 300명이 한꺼번에 죽어서 많아 보이지만 영광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수를 생각하면 그래야만한 건 아니다 라고 망언을 터트린 KBS 캠시곤 보드국장과 세월호 분향소를 찾은 KBS 간부를 향해 모하러 거길 조문을 가 차라리 잘됐어 그런 놈들 조문해줄 필요 없어 중계차 차라리 철수하게 돼서 잘된 거야 우리도 다 빼고 관심을 가져주지 말아야 돼 그런 놈들은 일하는 마음은 스플래시 데미지를 입히는 MBC 전무국장 박상우에게 수현됩니다. 대단하다. 멋있다. 이야 이 그 우리나라의 공영방송 예 그리고 문화방송 예 이 두 방송국의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이죠. 아주 그냥 채통도 있고 어 예 엄청난 멍헌을 터치셨어요. 아니 품격이 있으신 명언이에요. 맞아요. 교통사고로 동시에 300명이 죽으려면 버스가 몇 대가 터져야 되나요? 사실 이 김식원 보도국장 같은 경우에는 통계를 이용한 멍헌이라는 또 새로운 장르를 신설을 하셨고요. 지적입니다. 아 그리고 저기 뭐야 누구죠? MBC 전북국사 자꾸 박새롬이 얘기할 때만 웃어요. 탁월하십니다. 지적이십니다. 이 중후한 웃음소리의 주인공은 잠시 후에 그만 지적이세요. MBC 전북국장 박상우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사석에서는 할 만한 말을 그냥 맺히셨어요. 동물들도 자기 새끼리는 어미를 우리가 해친다던가 이러지 않는 건 금기잖아요. 이 조문에 관련돼서 금기를 넘어서는 거의 예술적인 경지에 올랐어요. 맞아요. 사실 개들도 새끼 낳고 나면 잘해주거든요. 참 놀라운 분들입니다. 정말 상에 아깝지 않은 분들이다. 그럼요. 대단한 분들 연달아서 상을 받으시고 계시고요. 그럼요. 상으로 그냥 휘둘려서 휙휘둘려서 그냥 죽빵을 하나 빡 때리면서 지딩했다 그냥 쳐넣어버렸으면 좋겠네요. 대단한 분들 연달아서 상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그럼 다음은 이 상의 메인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나무주연상 수상이 있겠습니다. 일종의 남자 입장의 대상이죠. 그렇죠. 시상은 한국개신교 최강의 어그로맨 한국개신교 불륜 육걸의 수장 수많은 여신도들의 빤스를 마법같이 쭉쭉 내리게 만드신 한국개신교 멍헌계의 살아있는 전설 전광훈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전광훈 목사님 한번 해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전광훈 목사입니다. 아멘. 일찍이 남의 마누라를 건드리다가 하느님의 품으로 달려간 에어컨의 성자 에어장님의 뜻에 따라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여신도에게 신탁 존맛을 만끽하도록 오늘도 노력하고 있는 빤스 전광훈 목사입니다. 섹시하다. 잘한다. 이렇게 각하의 뜻에 따라 대조상 명언제의 수상을 맡게 된 것을 한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며 할렐루야. 저에게 빤스를 내려주는 신두들에게 이 영광을 돌리는 바입니다. 아멘. 아멘. 아버님. 대조상 명언제의 나무주연상은 영광스럽게도 저희 개신교에서 나왔습니다. 진짜 목사톤이야. 가난한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경주불국사로 가면 될 일이지 왜 제주도로 배를 타고 가다가 이런 사단이 비서졌는지 모르겠다. 주여. 각하께서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백정. 주여. 이라는 놀라운 망언을 뱉어낸 한국기독교 청년합의 영광의 얼굴 주여. 한국기독교 청년합의 부회장 조강진 목사에게 수상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주여. 주여. 아멘. 아버님. 주여. 강원 켜지고 있어요. 강원 켜고 있어요. 강원 켜고 있어요. 강원 켜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 뱉어낸게요. 이야. 제3국으로 나오네요. 아 놀라워요. 우리 저 조강장 목사 한국기독교 청년합의 부회장이시죠. 이분께서 또 이런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셨네요. 가난한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경주 불국사로 가면 될 일이지. 왜 돈도 없는 것들이 제주도를 비행기도 아니고 배를 타고 가다가 이런 사단이 벌어졌느냐. 이러니까 우리 가카가 그 고귀한 눈물을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정말 맞는 말이다. 알렐루야. 딱 맞는 말씀 해주셨네요. 역시 우리 한국 종교 중에서 제일 돈 많은 한국기독교 청년합의 부회장다운 말씀이셨어요. 탁월합니다. 탁월합니다. 여기가 점점 또 방언 터지고 난리 났어요 지금. 드디어 다음 우리 대조상 멍언제의 최고상이 남아있습니다. 작품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작품상은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작품상은 바로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요.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요. 구명조끼 발견하기 힘듭니다. 아 놀라워요. 와 이분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보트가 뒤집힌 걸로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구명조끼만 입으면 배가 뒤집혀도 살아남을 수 있다. 이야 타이타닉 뭐 괜히 있나 이거야만 정신이 몽롱해지는 멍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시 우리가 각하는 당이 될 수가 없어요. 전율이 흐릅니다. 각품상 실로 이 전립선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놀라운 말씀이셨습니다.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각하께서 소감을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사라지셨어요. 역시 각하가 짱입니다. 7시 동안 또 연락이 안 되실 거기 때문에 오늘은 대조상 멍언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조상 멍언제 저희가 2회째죠? 저희가 이제 세월호가 얼마 전에 2주년이었어요. 제가 뭐 지나가다가 우리 종로에서 많이 보잖아요. 아직도 유족분들은 차가운 바닥에 계시는데 이번에 선거에서 뭐가 좀 바뀌는가 싶어요. 정말 뭐 그 뭐지 작년만 해도 막 유족들 도대체 얼마를 받아야 만족할 것인가 물론 고배를 냈죠. 유족들이 받는 돈은 얼마인지 계산을 하지를 않나 이랬던 종편 채널에서 요즘은 노란 리본을 매고 나와요. 참으로 태세 전환이 진짜 우리를 급이다. SBS 그것을 알고 싶다는 4월 16일의 날짜에 맞춰가지고 2주년에 세월호 국정원 연관성 관련돼 있는 그동안 찍어놓고 방송하지 못했던 걸 취재를 해놓고 비로소 방송을 하고요. 선거 한번 잘하면 이런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족상 멍언제라고 해서 각하 입장에서 굉장히 고마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상을 드리는 각하에 대한 충성심이죠. 그런데 이런 멘트들이 실제로 언론을 타고 흐른다는 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중국 같았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중국에서는 자경단을 갑자기 연대를 해가지고 목을 따는 일도 있었을 거예요. 실제 이런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멍언 뱉으신 많은 분들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아가고 계세요. 행복하게 잘 살고 웃고 계세요. 아주 깔깔깔깔깔 웃음소리가 여기도 들려요. 특히 조선일보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선거 끝나자마자 여당의 오만함 국민이 심판했다. 바로 우리 쪽으로 붙었어요. 조선일보요? 그럼요. 조선일보는 대단해요. 김일성이 밀고 내려왔을 때 바로 김일성 장군 만세를 외친 애들이에요. 힘센 자의 조수를 세워줘서 조선이다. 또 한가방가님 아까 잠깐 나왔었잖아요. 참 이런 언론들 씁쓸하기도 한데 아무튼 세월호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저희 가옥걸 스타일로 또 이렇게 또 침울하고 이러는 건 저희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옥걸 스타일로 한번 해봤습니다. 불편하셨다면 죄송하고요. 하지만 뭐 이렇게라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개새끼들이 있었다는 거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명단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거 말고도 많아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옥걸 1부와 2부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전율의 정광훈 목사 성대모사를 통해서 실제로 그분 임재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빙의가 왔어요. 빙의하신 줄 알았어요. 실제 그분 목소리 주파스트가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똑같아요. 새롬이가 반스를 내릴 뻔했다니까 심지어는. 좀 나왔네요. 팬츠를 그건 진짜 아니야. 그건 나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내릴 뻔했다 그래. 올려요. 새롬이 농담한 거야. 아무튼 놀랍게 등장하신 우리 무한종물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무한종물님 저번에 나와서 정책이 아주 쉽게 풀어주셔서 벌써 팬이 생겼어요. 없다님 팬이 돌아섰어요. 내 팬이 떨어져 나왔어. 씨발. 하지만 뭐 저는 가옥걸이 잘 된다면 죄송해요. 족같다. 시발. 족같아. 아무튼 무한종물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단골손님이에요. 그렇게 됐네. 도대체 궁금해요. 진짜. 왜? 아니 왜? 왜 던킨도너츠까지 사들고 오신 거지? 그러니까 무한종물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거야. 아니 사오라고 아까 전에 텔레게를 보냈잖아. 사실 내 말을 이렇게 잘 들을 필요가 없잖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뭐 사와 그러면 족가씨발 이러도 되는데 엠성냥이신가? 그것도 뭐예요? 엠성냥이에요? 그럼 또 뭐예요? 누가 때려주면 좋고 막 이래요? 아응 그래. 모두 인정을 잘하셔. 야 이게 아니 지금 이 발언은 다음일로 쭉쭉 우리 방향 나오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나도 얼마든지 천박해질 수 있다. 난 그런데 맞는 건 별로고 깨물어주는 게 좋더라고. 손 내밀어봐. 아 싫어. 자 우리가 이분 모시고 이렇게 더러운 얘기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되게 좋아하시는데? 아 좋아해요. 평소에 쉴드가 안 된다 이분 진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저희 좋아하는 게 잘못됐어? 아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아 좋아할 수 있는 거지. 어 그럼. 좋아할 수는 있는데 원래 우리 방송이 쾌락이 깨끗한 사람 오염시키고 오줌 끓이고 그럼. 아니 나 깨끗하지. 이런 재미였는데 어린이 저렇게 하면 우리가 재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본색을 드러낸다. 지난 말씀하세요. 아니요. 지난해 혹시 짱가님이 나온 거 들으셨어요? 아니 못 들었어요. 나왔다는 얘기 들었고 짱가님이 다 같이 더러워지죠. 거기서 짱가님이 응가짱님이 그러셨거든요. 가옥 거를 섹스다. 아 그러셨구나. 아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 흉내를 이렇게 찬적하셨거든요. 감사합니다. 놀랐어요. 나중에 사이비 종교 같은 거 하나 차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신누리 어때요? 아 좋아요. 세천지. 세천지. 세천지 좋다. 아 이런 거 딱 만들면 젊은 여자. 세천지 하면은 껄림이 오셔가지고 비둘기와 몰고 그 신천지에서 만든 신분 알아요? 어? 신천지에서 만든 신분. 오케이. 신분도 만들었어요? 천지일보? 천지일보. 아 그거 지금 편집장 하고 계세요? 아니요. 자꾸. 저분이 종교 만들면 약간 세례의식 같은 건 이거야. 와서 젖꼭지로 까밀면서 아니죠. 우리 그 나의 원자씨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숭변한 여자들을 데리고 갈 거예요. 아니 나는 젖꼭지 깨물게 할 건데. 어떡하지? 조만간 구속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무한단물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아 무한단물? 너한테 과실을 내리더니 단물을 빼실 거예요. 가히트. 어찌됐든지. 은가짱님이 은가짱님은 철저히 방어적이고 수동적이었어요. 임팩트가 밀리고 있어요. 은가짱님 다시 한번 나오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도발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이번에 선거 끝나고 휴가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선거 끝나서 휴가가 아니라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냥 그냥 그냥. 아다리가 맞아서.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어디 갔다 오셨어요? 홍콩 갔다 왔어요. 가도 정말. 누가 보내줬어요. 내가 냈으로. 아 본인 돈 내고? 내가 냈죠. 꼭지 물면서. 우리 업다님처럼 좀 크신가요? 그러면 이렇게 가도. 이게 땡겨서. 땡겨서 무슨 물꼭지처럼 된 거 아니야? 아니 그거 물고 싶어서 요가 배웠죠. 아 아까 끊었어야 되는데. 아까 끊었어야 했어요. 아 이분이 약간. 나 힘 빠지는 거 봐라. 몸이 약간 라텍스 같은 걸로 돼있나 봐. 아니 그냥 뭐 여튼. 요가 파이어예요. 제가 배워야겠네요. 그럼 뭐 달심도 닮아서 스튜파이터에. 아 뭐 더 노가리 깠으면 좋겠지만 바쁘신 분이니까. 사람들은 면역 과민반응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알렉스는 면역 과민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혹시 광고를 듣고 계시는 본인이 면역 과민반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알렉스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비싸서 안 사시겠다고요?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쓴 배용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사실 바쁘지 않으신데. 바쁘신 분이니까. 이번 선거 얘기를 좀 해보죠. 지금 기분 좋으신가요? 아니 뭐. 홍콩 다녀오셨으니까. 아직 홍콩 가신 기분이죠? 홍콩에서 쇼가가 오셨구나 그냥.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기분이 어떠세요?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예상외로. 야당이 성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요? 사실 그 이번에 저번에 예측을 한번 해주셨지만 그 방송은 저기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예측했던 거에서 얼마나 벗어났습니까? 한 30석, 40석 정도는 더 많이 받아간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한 승리네요. 네. 그리고 전 이게 궁금해요. 다만 그걸 먼저 얘기를 드리면 80석, 90석 정도를 사실은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여론조사를 원래 기반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여론조사가 이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핸드폰으로 여론조사를 하려면 그 핸드폰은 핸드폰 회사만 가지고 있잖아요. 번호를 줄 수가 없으니까. KT전화부에서 나오는 기존에 있었던 집배 전화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로 여론조사를 하다 보니 사실은 전화받는 사람들이 평일 낮에 전화받으면. 저 되게 웃긴 게 녹음실에서 녹음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되게 성실하게 응답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사실은 동네가 거기가 아닌데도 막 날라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엠브레인 이런 얘기는 괜찮겠죠. 그런 곳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좀 정확하지가 않고. 사실 이번에 정봉주 의원이 SBS 선거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안심번호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하고는 거의 맞아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맞고 나서 한 일일지도 모르죠. 항상 결과를 미리 까놓고 나서 확인을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응답률이 3%, 6% 수준이기 때문에 그건 왜냐하면 100번 전화하면 3번 받는다는 얘기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컸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좀 놀라웠던 건 국민의당에 대한 표를 분석해보면 민주당 표보다는 새누리당 표가 많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럼 어찌됐건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새누리당의 표를 흡수해왔다는 얘기군요. 민주당 표도 일부 흡수했죠. 호남 지역은 흡수를 했는데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제 새누리당 표를 좀 흡수하지 않았냐.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새누리당에 실망한 보수층의 집결이 이전보다는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표의 분화도 좀 나타났다라고 봐야 되죠. 그럼 뭐 빡쳐서 성과로 안 가버린 건가요? 그런 건 아니지만 꼭 새누리당을 찍었던 건 아니죠. 예전처럼. 스윙이 커졌네요. 스윙이 좀 커진 거죠. 생각보다는. 그럼 이번 개인적으로 분석하시기에 이번 총선의 승리 이유를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뭐 신문에서 많이 나오지만 일단 국민들이 좀 많이 피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수 정권에 대해서 이명박도 싫었지만 한 번 더 박근혜를 밀어줬는데 그 결과가 뭐냐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들이 첫 번째 생겼고요. 두 번째는 그 이전에 이제 180석 얘기하고 이럴 때 그 오만함도 좀 싫었고. 아 지네들 스스로 떠벌리고 다녔대. 그러고 나서 새누리당이 다시 다당 그러니까 일당이 이제 곧 일당이 되겠죠. 그렇죠. 복당하면요. 다 복당하면. 그렇다 쳐도 그들의 일반 통행 방식에 이런 화가 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도권 지역에서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수도권에서 이번에 새누리당이 거의 몰살했습니다. 정말 당연히 될 줄 알았던 사람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김울동 씨가 떨어지는 게 진짜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송파 지역하고 원래 강남 지역은 새누리당이. 그렇죠. 항상. 막대기만 꽂으면 된다라고 했던 지역인데 분당도 지금 두 군데가 다 날아갔죠.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 거고요. 맞아요.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 정치 발전의 측면에서 본다면 제 생각에는 미국식 민주당의 어떤 지지층처럼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정말 그게 좋은 것일 거라는 생각은 해요. 화이트 칼라 중심에? 그러니까 도시에 영업이라든가 우리 회사 다니는 일반 사무직들이 지지층을 기반으로 하는 게 민주당이 된다라면 이거는 또 다른 형태 그리고 조금 진보적인 그런데 진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사람들이 지지 기반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병폐라고 할 수 있는 지역주의 정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이제 다음 선거도 그렇게 돼야 되고 다음 선거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어떻게 하느냐가 달려있는 문제죠. 어려운 얘기 나왔습니다. 모멘텀. 자, 설명 들어보시죠. 모멘텀. 모멘텀. M-O-N-E-U-N 하나의 변화 지점이라고 얘기하면 되죠. 죄송해요. 모멘텀. 또 편하게 얘기하라고 그래서. 그렇죠. 획 돌아갈 수 있는 지점이 생겼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하나의 변화의 계기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대구부산 이쪽에서. 대구부산은 사실 조금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부겸 후보의 공식적인 어떤 물론 아들과 딸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에 대한 그 멘트도 물론 그렇지만 기본적인 전략은 뭐냐 하면 야당 후보가 대구에서 나오면 내가 대권 후보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대구 지역은 약간 그런 선민의식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자기 지역 내에서 대통령을 뽑았다.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을 미리 알아보고 뽑아줬다. 뽑아주고 만들어준다에 대한 어떤 그런 정치의식들이 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유승민 당선자도 그렇고 김부겸 당선자도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는 측면들이 좀 있고요. 그러면 유승민 씨는 대권을 바라보고 있겠네요. 아마 지금 와서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방기문 총장님 같은 경우에 친박 쪽에서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이원 집정자 형태로 구성은 물론 그렇게 안 되지만 방기문 유엔총장이 외교를 맡고 총리는 실권을 가지고 있는 총리는 친박 개의에서 맡자. 이게 그들 나름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건 어쨌든 금전 과정이 필요한 거고 당내에서 굉장히 힘든 정치 투쟁이 필요한 건데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현실 정치라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을 거고. 두 번째는 김문수, 오세훈 이런 계열들에서 굉장히 좀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다시 재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만큼의. 이분들이 잡룡이었다가 잡룡이었다가 잡룡이 됐어. 진짜 잠잤어요. 앞으로 계속 자게 될 거야. 그리고 김무성 씨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사실은 전석을 다 거둬야지만 자기가 적어도 부산의 맹주가 될 수 있는데 그것도 실패했고. 업어준 사람들 다 떨어진다. 30명 중에 28명이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씨도 더 이상 대권을 노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새누리당한테도 요구되고 있는 거는 니네의 보수성이 좀 벗어나야 된다. 그다음에 민주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게 아마 국민적 요구일 거예요.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현재 인물은 유승민 후보 정도가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문제가 있겠죠.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거 결과를 보고 주위스 사람들한테 예언했던 거 하나가 있어요. 대선은 키 플레이어는 유승민이 될 것이다. 그렇게까지 키 플레이어가 유승민이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정치는 정말로 세력이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유승민이 그 정도의 리더십을 당내에서 발휘할 수 있냐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친박들이 십살이 꺼지지 않을 텐데요. 그렇죠. 그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에서의 정치력이 필요한데 그런 시험은 한 번도 하여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 한 번 개기는 거 정도지. 그렇지. 맞아. 거기서 어떻게 타협과 그걸 이끌어내느냐는 다른 문제인데. 과거에 노통도 그랬지만 당내 안에서는 엄청나게 힘들었잖아요. 그것처럼 유승민이 저는 어떤 바람을 불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예언은 아닌데 뭔가 대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만한 플레이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키 플레이어다. 키가 좀 크다. 그래서 저는 유승민 대망론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아직 선거가 2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렇죠. 선거 내부를 들어보면 이래요. 이번에 이정현 씨도 이기고.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서 이기신 민주당 후보들도 그렇고 지역 기반이 탄탄하거든요. 그런데 선거를 하면 원래 의원 밑에 구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의원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각 지역별로 자기 또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조직들이 각 동의 동책임자가 돼요. 그걸 동책이라 그러는데. 동책. 그럼 이들이 이제 조직을 움직이면서 입소문도 내고 여러 가지 선거 기법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죠. 그게 조직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조직이 있어야 당선할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다시 뒤집어서 지금 국회의원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당협위원장들이 일단 하죠. 당협위원장은 원내 당협위원장은 당연히 국회의원인 거고 원외는 다음 총선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시의원 구의원을 자기 사람으로 뽑아야 돼요. 그러면 그 선거가 지자체 선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대선에 누구도 물론 중요하죠. 물론 안 중요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자기 당선 여부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먹고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5월에 지자체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서 자기들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총선의 4년 뒤 총선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되는 거죠. 일단 자기 발밑부터 튼튼하게 해놓고 그래야지 그 조직 자체가 그러면 그 조직들을 묶으면 총선은 쉬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천권에 관한 문제가 당장직 눈앞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만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것조차 쉬운 일은 아니라는 말씀인 거고요. 그럼 이번에 패배했다는 건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새누리는 극우정당의 마스크를 쓰게 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누리의 극우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일부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망언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런데 새누리당이라고 다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번에 공략들 민주당도 좋은 공략들이 있었겠고 정의당도 있었겠고 그랬는데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거는 새누리당의 마더센터 이야기였거든요. 마더센터? 네. 우리나라가 일가정 양립자 모델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일하고 가정하고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데 일가정 양립자 모델. 어렵다. 맞벌이를 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맞벌이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개인적인 단위에서 늘 논의되는 게 뭐냐면 남자들이 왜 가사일에 더 참여하지 않냐. 내가 가사일을 더 많이 한다 적게 한다 이런 문제라고요. 그런데 경제학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 여성들을 취업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 가정에 드는 비용을 사실 회사에서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다 거의 어린이집이 다 회사에 붙어있죠. 회사에 붙어있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걸 여성들이 가사 노동을 전담하는 구조를 가지고 오면서 회사의 비용 자체를 다 낮춰주는 거예요. 비용 절감되는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수출을 할 때 있어가지고 상품 가격들이 싸진 거죠. 싸진 거구나. 마땅히 해야 될 돈이 지불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전기값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면. 착취에 기반한 거군요. 그렇죠. 모든 걸 가계에 전가시킨 거죠. 그렇다라면 그 여성들에 대한 노동을 사회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서로 여성의 취업률도 굉장히 낮고. 그런데 이번에 나온 마더센터라고 얘기하는 공약은 뭐냐 하면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데 있어가지고 육아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걸 각 지역마다 설립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들도 애들 1시간 맡기고 자기가 볼일을 볼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들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그 1시간 맡길 때가 참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런 걸 사회적으로 다 커버해준다고 이번에 새누리당이 어쨌든 공약을 만들어냈어요. 오죽하면 맘충 이런 단어도 들리는 없겠어요. 그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애를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좀 생기게 된 면은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하여튼 뭐 그렇기도 하지만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정상적인 게 아니니까. 아니 애가 엄마 말 들으면 그게 애냐고. 그렇지 어른이지. 난 지금 37인데 아직도 우리 엄마만 안 들어. 나도. 애져 애. 그래서 새누리당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좋은 정책이 있으면. 저희는 무슨 얘기냐면. 그렇다고 내가 새누리당을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서로 건강하게 무조건 저게 싫다 가 아니라 서로 경쟁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쟁을 하면 가격이. 기업끼리 경쟁하면 가격이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죠. 정치인들끼리 경쟁을 하면 좋은 정책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따는데 눈이 벌게 서서 쳐요. 왜냐하면 다음 선거 때가 될지 안 될지를 모르니까. 그렇지. 그런데 대구나 호남은 그러니까 영남이나 호남은 뭐가 있었냐면 국회의원들이 그걸 굳이 안 해도 늘 해다 보니 사실은 그런 지역발전 부분들에 관해 가지고 고민을 크게 하는 스타일들은 아니었죠. 그렇다면 이번에. 그게 지금의 격차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석권을 하게 된 것도 그런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경쟁을 시키는 게 과연 민주당이었냐에 대한 문제는 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을 경쟁시켜서 호남의 기득권을 깨겠다라는 전략적인 투표라고 평가를 하면 굉장히 좋은 면인 거고. 그렇죠. 나쁜 면으로는 이제 쟤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 주니 내가 새로운 애들 한 번 뽑아볼게. 그 반 문재인 정서라고 얘기한다라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좀 억울한 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TV나 이런 데서 보면 TV, 유튜브 각종 라디오 채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굉장히 직선적으로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경상도 스타일. 그래서 좀 이렇게 진심을 남아서 얘기를 하는 스타일인데 문제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걸 다 해석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가카치아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말을 말대로 이해를 하면 이해가 안 돼. 그것뿐만 아니라 정치는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가장 최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 다 걸어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절을 할 때 난 싫어가 아니라 고려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기본적인 방식인데 업법인데 제가 느끼기에 유시민 대표나 문재인 후보 같으신 분들은 문재인 대표 같으신 분들은 약간 좀 직선적이에요. 안 되면 안 된다. 싫으면 싫고 그건 아니고 이제 그러다 보니 오해가 계속 쌓이는 거죠. 사람들하고 업법상에. 그러면서 박가능이 정치의 소질이 있었군요. 내가 맨날 박가능한테 박가능 원고 좀 써 이러면 쓸게요. 이렇게 안 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행동을 어떻게 하건 간에 일단 말은 이쁘게 해놓고 봐야 된다는 거지. 좀 더 정치적이려면 박가능이 쓸게요 하면서 새롬이님한테 시키고 그걸 마치 자기가 쓴 것처럼 했었을 때 진정한 정치인으로 그런다는 거지. 새롬이한테 한 20원 주고. 기브 앤 테크 하면서. 내가 그러면서 이거 터지면 너한테 선물 줄게. 이게 이제 정치인의 기본적인 방식이. 걸어놓는 거구만. 공수표를 날리면서. 박가능 앞으로는 새롬이한테 시키겠네요. 그런데 만약에 안 터지잖아. 그럼 네가 잘못 썼어. 뒤집어 쓰는 거지. 그러면. 그게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리스크를 줄여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사실 그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유시민 대표도 필요 이상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건 있어요. 적도 많이 만들고. 그렇죠. 원래 마지막 두 명 남을 때까지는 적보다 친구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렇게 옳은 말을 저렇게 싸가지 없이 안다고 유시민 대표를 비판했던 김영춘 의원님이 부산에 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분도 굉장히 좋은 분이라고 늘 생각을 보면서. 보면서 느껴왔어요. 느껴왔어요. TV를 보면서 생각을 하셨죠. 그렇죠. 2007년도, 2005년도, 6년도 마지막 국회의원 하실 때 잠시 뵐 기회가 있었는데 참 좋은 분 같았는데 문국현 대표한테 가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고생을 하시다가 당선이 되셨는데 참 의미를 둘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선거 문재인 대표가 자기 대표직을 걸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여기저기 정치방정리가 있는데 들어보면 혼남에서 패배한 거는 은퇴를 해야 될 일이 맞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이겼으니까. 이건 앞으로 문재인 대표는 어떻게 행보를 보이실 것 같으세요? 이건 그냥 민간인의 예측입니다. 여러분. 침묵이 오셨네. 아니, 왜냐하면 수도권 지지가 과연 문재인 후보가 없었을 때 수도권 지지가 이만큼 나왔을까에 대한 고민도 좀 있기는 해야죠. 그러니까 면밀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에서 이만큼 지지가 나온 건 명확한데 그게 문재인이라는 분에 관한 국민적 기대가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김종인이 택했던 중도노선이 먹힌 건지에 대한 논의는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논의를 한다고 해서 정답을 알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설득력에 관한 문제겠죠.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느냐. 자, 그럼 선거가 끝나고 나서 향후 전국에 대한 질문인데 아무래도 저희 가옥걸이 가장 걱정하는 건 우리 각하예요. 우리 각하. 각하 어떡해. 그러니까. 손바닥 아프시게. 그러게. 우리 각하께서는 앞으로 좀 달라질까요? 전국을 어떻게 운영하시게 될까요? 저는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이분은 정치를 지고 이기고에 대한 굉장히 강하시다라는 느낌을 늘 받거든요. 아, 은과장님께서 해석을 해주셨잖아. 고창 마이크셋.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이김으로써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분이 제일 하지 않는 게 뭐냐면 떠밀려서 자기가 뭘 하는 걸 굉장히 안 해요. 내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류에 흡수려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건 안 하는 건.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청와대도 개편하고 내각도 좀 바꾸고 이런 식으로 쇄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주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하는 거다 는 절대로 못 받아들이신다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해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니들이 시켜서 하는 건 아니야.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보니까 이래서 항상 문제가 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월호도 그런 거예요. 국민적 요구가 있으면 그냥 받아들이고 깨끗이 사과하면 되는데 자기가 먼저 그냥 사과를 하면 하지 누가 요구해서 하지는 않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사실 주변에 이런 성격 많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도 누가 시키면 안 해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맞아. 똥 싸는 것처럼? 뭔 소리야. 똥 싸지마. 똥 마려는 때도 엄마가 싸라 그러면 안 싸고. 가능아 밖에 나가야 되니까 빨리 똥 싸라. 그럼 계속 참고 있는. 그러니까 그거를. 애기들이 그거를. 예를 들자면 그게 엄마한테 반항이 아니라. 내가 그래서 내가 싸고 싶을 때 싸므로서 엄마한테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국민한테 이긴다. 누구도 나를. 누구도 나를 이길 수 없어. 나인걸. 그런데 여태까지 그 방식으로 승리를 해오신 건 맞아요. 그렇죠. 이때까지 그 방식으로 승리를 해오셨고. 한 번도 실패한 적 없죠. 그게 자신의 어떤 원칙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과연 2년 남은 상황에 그게 먹힐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여서. 아마 그 20대 국회 초반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는 굉장히 힘들어진다.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스마트 난간인 유나라도 하나 보내드렸으면 좋겠네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 그냥 힘드신데. 흥이라도 날라고. 흥이라도 좀 놔야 되지 않을까. 3S 정리처럼. 그러니까 이번에도 왜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국회를 심판해달라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왜 일을 안 하는지가 쟤들이 놀아서가 아니라고. 그리고 그분이 생각하는 일은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열심히 해주는 게 그게 일인 거예요. 내가 시킨 일을 해야 일인 거야. 내가 시킨 일을 해야 되는 게 일인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은 정말로 이제 자기 시키는 일 빼고는 다 할 거란 말이지. 그렇지. 왜냐하면 저렇게 뭉쳐 있으면. 정말 미치고 활짝 뛰시겠네. 그러면 이제 쟤들 일 안 한다는 프레임으로 계속 가져갈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타협이 안 되면 어느 순간에 보수 언론에서는 이 책임을 누구한테 묻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태세 전환이 일어나겠네요. 그렇다라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국민들한테 작업을 해낼 것이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관찰시키기 위해서. 명확하게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일을 했다라고 보여줄 만한. 그런데 막상 더민주는 지금. 뭐하고 있나요? 뭐하고 있죠?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죠. 듣기로. 듣기로. 뭐하고 있다. 걔네들 뭐한대요. 그러니까 선거를 지면. 사실은 표가 50표가 나왔는데 찍은 사람은 한 두 명밖에 없어요. 표는 50표인데 내가 찍었다고 한 사람은 두 명밖에 없어. 선거를 지면. 이기면 나온 표는 10표인데 찍은 놈은 한 500명 준다. 그래서 뭐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한 500명들이 모여서 서로 잘했다고. 서로 잘했다고 이제 숟가락 올려야죠. 사공이 많아지고 있네요. 숟가락 올려야죠. 이제 뭐. 숟가락 올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진해가. 국민들한테 물었잖아요. 왜 민주당을 찍었습니까? 민주당이 잘해서라고 얘기한 사람 7%예요. 7%.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필요한 것 같은데. 숟가락 두드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렇죠. 이제는 비전이 필요해요. 이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번 선거가 저는 정의당의 실패가 굉장히 가슴 아프거든요. 왜냐하면 진보 진영이 굉장히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어요. 새누리당만큼 타격을 입은 게 사실은 진보 진영이에요. 제 오른쪽에 새누리당이 있으면 그다음에 국민의당이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간점에서 놓고 보면 다 그냥 우파란 말이죠. 진보 진영이라기보다는. 좌우를 나누게 된다면 오른쪽이라는 거죠. 오른쪽이고 중도적 보수 뭐 이 정도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나마 왼쪽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당은. 지금 괴멸되어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정의당까지 스펙트럼을 넓혀줘야지만 민주당이 자신들의 어떤 존재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쪽 끝도 분명히 존재를 해야 그 끝과 끝 사이에 위치한 사람들의 어떤 순여도 정해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김종인 대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국민들이 지지해줬을 때 그 다양한 스펙트럼을 민주당이 얼만큼 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그래서 자기들이 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비전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앉아서 김종인을 지금 추대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걸로 지금 총질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선 시절의 당대표는 사실은 대선 후보 중심으로 당이 운영되기 때문에 아무런 실권이 없어요. 그러면 내년도 그 다음 해에 있을 지자체 선거를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당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신주류에서는 김종인이 그냥 되고 거기서 다음 지선까지 그냥 갔으면 좋겠다는 게 있는 거고. 다른 쪽에서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첫 번째는 물론 해계모니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밥그릇 싸움이 해계모니라고 표현해요. 해계모니 나왔습니다. 박그릇. 해계모니.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밥그릇 싸움의 일종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 해계모니 설명하고 넘어가 주시죠. 아니 좀 그만해. 잘못했어. 설명을 해야지. 박그릇이라 그랬잖아. 아 박그릇. 해계모니는 박그릇입니다. 장악력. 그러면 이제 야당은 야당에서는 이제 어쨌든 대권을 향해 뛰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목표는 대권이 됐어요. 아니 정당의 목표는 정권을 가져오는 거야. 권력을 잡는 게 정당의 목표예요. 일단 생존의 문제가 끝났으니까 이제부터 대권을 위해서 뛰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는 아무래도 문재인 대표하고 그다음에 김종인도 지금 숟가락 올려놓는 형상이긴 한데. 아니 사람들이란 게. 설마 자기가 하겠다고 할까요? 아니 욕심이라는 게. 사람 원래 화장실 들어가는 거랑 나오는 거는 달라요.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갈 때 마음이 같지는 않죠. 그렇죠. 야동 틀 때랑 끌 때랑 다르죠. 마음이 달라. 야동도. 꼭 지우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야. 야동도 보다가 손으로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섰을 때 보는 야동은 재미가 없어. 그렇죠. 손만 잡고 날게 하지만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손만 잡던 중이 일어나보니까 티치가 임마 해야 돼요. 뭔 소리야. 개시깨. 그리고 이제 안철수. 안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박지원도 있던데. 아까 고민한다던데. 자기가 당권이 된 거. 왜 고민을 하지. 왜 그가 고민을 해. 그건 정말 오늘 빵 터지는 기사 중에 하나였는데. 지가 왜 고민을 하지는 좀. 고민은 할 수 있는. 나도 고민은 할 수 있어. 예전에 박지원 대표도 되게 인기 좋은 시절이 있었어요. 리즈 시절이 있었구나. 아니. 예전에 그 총수님 하셨던 방송은 뭐죠? 팝파이스. 팝파이스 이전에. 낙곰수. 낙곰수 할 때 그때도 왜 박지원 나와가지고. 얘 인기 좋았어. 인기 좋았지. 옛날 얘기지만. 너무 오랜 얘기 그래서 그렇지. 그때는 박영선도 영웅이었어. 맞아. 맞아요. MB한테 대든 영웅이었잖아. 그러니까 국민들이라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건. 아니 그분들이 옳다 그르다에 대한 문제. 혹은 어리숙하다 안 어리숙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변덕이 심한 거예요. 그러면. 그 명언 있잖아. 새누리당의 명언. 한방에 훅 간다. 진짜 훅 갔잖아. 하필이면 또 거기 앉으셨어. 그러니까. 털무속 씨가.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 안철수 씨 얘기를 좀 해보죠. 안철수 씨 국민의당은 어쨌든 호남에서 짱을 먹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안철수 씨 주변에 남아있는 분들이 하나같이 만만치가 않으신 분들인데. 안철수 씨는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목표는 대권이겠지만. 대권을 목표로 하겠죠. 계속 꾸준히 그냥 열심히 나아갈까요. 그런데 이제 과연 민주당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새누리당 지지층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더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스스로가 있을 거고. 사실 되게 딜레마잖아요. 저기 새누리당하고 손잡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더민주당하고 손잡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독고다이로 가자니 그건 또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호남 지역주의에 좀 함몰이 되면. 그렇죠. 이걸 깨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려면 자기들이 호남 지역주의 호남하고 그다음에 수도권을 합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과연 문재인 후보에 도움 없이 가능하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리고 사실 오히려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대표가 된다면. 후보가 된다면 문재인 후보는 수도권과 그리고 여전히 영남 지역의 지지는 다시 가져올 수가 있다고요. 오히려 더 호남색을 벗었기 때문에 영남 쪽에서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왜냐 우리 출신이 대통령이 됐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야. 말씀하셨듯.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김부겸 의원도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되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김부겸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리더십에 맞는 분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다가오는 리더십 다시 얘기를 해서 소통되고 적을 만들지 않고 둥글게 둥글게 하지만 자기 고집과 뚝심은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호남은 어떻게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에서 김부겸 후보나 아니면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수도권 지역에서와 그 표가 폭발력을 얻게 되면 선거에서 물론 그것도 50일 때 49이긴 하지만 50일을 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호남이 고립이 되는 형태가 되어버리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물론 저는 이런 지역주의가 굉장히 싫긴 한데. 어쨌든 현실이잖아요. 현실이긴 하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제가 만약에 안철수 후보라면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지역은 충청 지역하고 연결을 하면서 수도권에서 절반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충청 지역도 거의 개멸 상태고. 그 다음에 충청 지역은 또 안희정 지사가 계신데 그분은 차차기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좋게 바라보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잡룡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충청도에서도 그렇게 민주당에 대해서 막 나쁜 느낌은 아닐 거거든요. 이렇게 놓고 본다고 봤을 때 안철수 씨가 가질 수 있는 패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 이번 선거의 결과는 안철수 씨에게 성공이다 실패다? 2년 동안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민주당 후보들은 민주당 지지층은 다시 얘기해서 안철수 씨가 새누리당이 원하는 법안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순간부터는 그건 굉장히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그런데 오늘 세월호보다 민생이 중요하다라고 새누리당에서 굉장히 많이 하던 워딩을 똑같이 따라했어요. 미친 거죠. 이분은 원래 정체성이 그랬던 건가? 그렇죠. 이분은 한 번도 오는 적이 없거든요. 제가 드린 말씀은 이렇게 보자고요. 그러니까 국민들 중에 새누리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겹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있나? 있어요. 많아요. 알바들 말고도 있는 거죠? 많은데 문제는 그분들은 민주당이 아니란 말이야. 이번 승리를 가져다 준 그 표가 아니고 새누리당 표란 말이에요. 그럼 안철수 씨는 왜 그런 거예요? 성향 자체가 그런 거지. 왜 자꾸 자기 무덤을 파는 거지? 무덤을 팠다라기보다는 거기서 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거기서 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군요. 왜냐하면 새누리당 오히려 역으로 안철수 씨가 생각하기에는 새누리당에서 유승민 씨를 지지하는 그 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합리적 보수적인 표들이 자신의 표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걸고 가시는구나. 그건 나쁜 전략은 아니에요. 전략이다. 나쁜 전략은 아닌데 먹힐 것 같으세요? 안 먹힐 것 같으세요?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걸려있는 문제죠. 문제는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런 판단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을 하시긴 하셔야 돼요. 뭐냐 하면 그렇다면 그런 행동을 했었을 때 호남 지역에서 지금 자기들을 지지해 준 그 유권자들이 과연 환영을 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제로썸 게임인 거예요.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완전 그런 게임인 거예요. 정치가 뭐 그렇죠. 아니 그런 느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호남 표하고 새누리당 표는 서로 반대 성향의 표란 말이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먹자면 욕을 버려야 되고. 호남을 택하면 새누리당을 버려야 되는 거고 새누리당의 중도 보수를 택하면 호남을 버려야 되는 구조라는 거죠. 그런데 호남을 먹었어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들 딜레만 거죠. 앞으로 국민의당은 분열이 될까요 아니면 이대로 갈까요. 이대로 갈 거예요. 진짜. 대선 때까지는. 대부분 분열한다고 예측들을 많이 하시던데. 그거는 이제 대선 때 대선 후보가 누가 달라지죠. 그때 가서 골랐어요. 그때 대부분은 그렇죠. 2년 동안은 그냥 가지. 그림이 그렸을 때까지는 가만히 있겠다는 얘기겠죠. 그분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지금 나가신 분들인데. 그러니까 국회의원 하겠다고 나간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예요. 뭐냐면 권모 의원님 같은 경우에. 이건 뭐요? 권. 권. 그냥 플레이 말씀하셔도 돼요.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 네 권은희 의원. 사실 국정원 그걸로 해가지고 된 거 아니에요. 댓글 작금 그걸로 해서. 그러고 나서는 되게 실망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진정성이라는 건 국민들이 그런 걸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정세를 전국을 관망을 하실 때 어떤 자세로 관망을 하면 좀 재밌을까요?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죠. 포인트를 보조라면 지금부터는 정말로 대선 데이스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지자체 선거의 변수에 대해서 예를 들면 민주당은 한 번 손을 꼽아보자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묻는 거예요. 문재인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후보? 네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박원순. 아직은 좀 이해를 지었나. 왜 약하죠? 약하게 생겼어요. 아니요. 당내의 세력이 없어서 그래요. 당내의 세력이 없어서. 그런데 국민적 지지는 명확히 있어. 굳이 이거 이렇게 퀴즈처럼 맞춰야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몰라요 그런 거. 자 그러면 잠깐만. 왜 왜 약하게 생겼어. 자 봐봐요. 눈에 띄는 게 외모잖아 일단. 그러면 지선 자체가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이 지선을 출마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그거부터가 포인트인 거예요. 그럼 만약에 박원순 시장이 출마 안 한다 했었을 때 다음 서울시장은 민주당에서 누굴 낼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난 새누리당에서 누가 나올지가 너무 궁금하다. 서울시장 복권. 새누리당. 누가 나올까요? 그분들은 일단 당 지도부부터 어떻게 꾸미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빵 터졌잖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이 복당 신청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복당을 하려면 거기 당원당균 대부분 그렇지만 최고위에서 추인을 해줘야 되는데. 받아줄 사람이 없어. 좋은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받긴 하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어차피 지금 쟤들은 5월달 6월달 되면 전당대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4월달 선거 끝나고 5월달에 전당대회 하려면 또 그 선거 하려면 그것도 참. 그런 거를 좀 중심으로 보면 재미있고. 아까 새누리당 대권 후보는 얘기를 했잖아요. 딱 한 명만 찍는다면 누구가 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으로서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후계자를 만드는 스타일이 아니죠. 아니죠. 절대 아니죠. 권력을 나누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새누리당이야. 내 건 후보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없으니까 이번 선거에 모이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런 플랜이 없는 거야?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선거 전에 대통령 됐던 그 선거 전에 선거는 박근혜라는 구심점이 있어서 저 사람을 위해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다 표를 모아줬단 말이에요. 불쌍불란하게 움직였는데. 지금은 김우성을 하기에도 그렇고 그런데 하는 짓도 없으면서 애나 업으면서 180석이라 헛소리라 삑삑하고 공천하는 거 보니 옥사나 들고 나르는 데다가. 그다음에 공천도 막 이항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건 뭔 말인지도 모르는 얘기로 그렇게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구심점도 없고 희망도 없으니까 투표를 안 한 거죠. 구심점이 그만큼 흩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 희망을 안철수한테 받느냐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사실 새누리당 표가 그렇게 많이 간 것은 그만큼 지금 마음을 둘 만한 후보가 없었다는 건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을 키우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본인은 절대 인정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정치적 영향력이 없는 반기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반기문도 사실 이렇게 화두가 된 게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요. 그 문제가 아니라 친박 계열에서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국내 정치에는 영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박근혜의 권력에 대해서 터치를 하지 않으면서 국민적인 지지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을 고르다 보니 반기문이 된 거죠. 그렇게 된 거구나. 정리해 볼게요. 어쨌든 새누리당은 구심점 없이 정확한 전략 없이 선거를 했다가 망했습니다. 김무성은 사퇴했고요. 지금 아마 링길을 맞고 계실 거고. 글쎄요. 영향제라도 맞고 있겠지. 그리고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호남에 갇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도권과 그 외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큰 승리를 거뒀어요. 수도권 지역에서 거뒀죠. 수도권 지역에서요.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대권 레이스가 펼쳐질 것이고. 펼쳐지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야당에서는 이제 대권 후보를 누구로 선출하게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청취자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김부겸 의원님을 굉장히 눈여겨보셨으면 해요. 뭐 받기로 한 거 없죠? 아유 없어. 그냥. 도너츠가 김부겸 의원에서 하신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 그게 아니라 대구에서 된 야당 의원이라는 그거는. 전래를 찾기. 거기다가 김부겸 의원님 계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홍일학 의원님도 무소속으로 돼가지고 이번에 또 됐잖아요. 홍일학 의원님 원래 이제 고대에서 설운 의원님하고 같이 선거, 저기 뭐지? 운동하시던 분이셨거든요. 그러다 사업 성공하시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데 대구에서 지금 어쨌든 선출, 앞전에 비례였다가 컷오프 되시면서 무소속으로 나가셔가지고 됐지만 어쨌든 김부겸 의원님 계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어쨌든 대구 지역 그 어려운 데서 승리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큰 의미가 있다. 주목해야 할 정치인이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현재로서는 내세울 만한 인물이 없다. 그렇죠. 안철수는 분명히 지가 해먹으려고 할 것이고. 그렇죠. 아예 다른 경우는 생각하고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은. 다른 걸 생각하면 안철수가 아니죠. 그치. 철수 안 하잖아 절대로. 강철수 라며. 자, 무안단물님의 개그감이 여기까지입니다. 끝났어요. 저거는 껄림이 안 쓰신 대본이에요. 아, 그렇죠. 이건 다 무안단물님이 스스로 쓰신 거예요. 저희는 다 껄림이 써준 대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연극이에요 다. 다 저희는 그냥 아바타예요. 아무 생각 없고요. 껄림이 소나게 놀고 있어요. 나도 그런데. 껄림이 전화번호 아세요? 알죠. 어? 나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뭐가 이거 연기하는 거예요? 여탈. 오늘도 역시 알아듣기 쉽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주옥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무안단물님의 스케줄은 어떻게 되실까요? 저요? 네.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좀 정리하고. 네. 그래야죠. 애들 열심히 가르치고. 지금 나가세요? 네. 추강도 나가시고 투잡 뛰고 계셔요. 아, 투잡? 대리운전 투잡. 그러니까 왜 그 가슴 아픈 저기 뭐지? 보따리 장사에 뭐 이런 거. 그런 거 너까지 웃기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 알겠어. 지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자,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부탁하세요. 들어드릴게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을 찍어주신 유권자들이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준비가 안 된 승리예요. 얼떨결에 이겨버린 거예요? 얼떨결에 이겨버린 거예요? 이길 의지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막 열심히 싸우다 이긴 게 아니라. 어? 이겼네? 이렇게 되버린 거. 그래서 지금 문제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잘해서 이겼으면 그걸 계속하면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뭘 잘해서 이긴지를 모르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일 거예요. 거한이 벙벙하시구나. 그래서 실망은 하시겠지만. 앞으로 이제 필히 실망을 하시게 되시겠지만. 필히 실망을 하시겠지만. 하지만. 하지만. 몇 년 동안 조금 지지를 보내주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정치 통향이 좀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제발 그 어떤 지역주의에서 벗어나서 어떤 계층과 뭐 이런 것들로 좀 나누어지는 정치를 해봤으면 하는 게 저는 그게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지지를 걷어버리시면. 네. 또 이제 그냥 경상도 전라도 입표로 해가지고 이기고 지고 충청도까지 끼고 수도권까지 껴가지고 지역주의에 또 함몰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만은 정말 피해야 될 일이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저는 절대 악은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 지역주의에 기대고 있으니까. 상대 악인 거죠. 지역주의에 기대고 북한에 기대고 있으니까. 북한에 많이 기대고 계시죠. 북한 없으면 다 자요. 그것 때문에 저는 다만 정말 정정당당하게 그냥 민주당하고 서로 정책으로 서로 싸워가면서 그걸로 국민적 지지를 얻는 구조라면. 물론 지지는 안 하겠지만 나는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은 해요. 저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번에 또 실망을 해서 표를 걷어버리고 새누리당이 또 이기게 되면. 또 경상도 지역에다가 북한에 기대가지고 승리하는 정당이 계속 집권을 하는 구조가 된다면 국민들이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준비 안 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을 하는 것도 국민들한테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도 주셔야 되는 거고 비판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하지만 가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을 보면 비판을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총을 쏘아 대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하다가 우리끼리 자빠지. 그러니까 지지자들끼리 서로 자빠지고 저 새끼들은 안 돼 이러면서 자아게 빠지고 이러면서 그냥 또 투표 안 해버리고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 패배도 버릇이고 승리도 버릇이에요. 이기는 게 버릇이 되면 끊임없이 이기는데 지는 게 버릇이 되면 사람들이 지는 또 다른 패배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부터 해야 될 일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애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거는. 그런데 알아서 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지 않아 보여서 문제는 거지. 하지만 조금은 기다려달라는 거죠. 여유를 좀 달라는. 여유를 좀 줘야지만 그들도 뭔가 정비를 하고 느끼는 게 있을 건데. 또 이러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지지 걷어버리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새누리 양이 또 승리를 해버리면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날 토양이 없단 말이에요. 사실 이번 선거에 승리라고 말해도 되겠죠 이 정도면. 승리했죠. 승리가 저도 어떤 얼마 전에 이제 지인하고 얘기를 할 때 이렇게라도 한 번 이겨보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내 손으로 뭔가를 바꿔봤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 백날 친구들을 설득해서 끌어다가 투표시키고 어머니 설득해가지고 막 나가서 2번 찍게 하고 막 이랬는데 아무 소용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그 애들이 나 때문에 억지로 선거한 애들이 뭐 네 말대로 선거에 바뀌는 거 하나도 없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바뀌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국회라고 이야기하는 곳에서 극의석을 가지고 가반수라고 하더라도 새누리당이라는 파트너가 있으니까 이건 서로 주고받는 거란 말이에요. 100%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는 낌새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낌새라도 가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를 들자면 좀 더 시간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그러니까 이번 한 번의 지지로 이걸 다 판단하지는 마시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예전에 했던 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열리누리당 이름으로 패배를 하더라도 그 패배와 그다음에 우리가 가져가고자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계속 보여준다라면 그때는 진정한 토대 위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이네요. 네. 그래서 그때 정동량이 깽판 쳐가지고 당 깨고 이럴 때도 그걸 그렇게 반대를 하셨던 거죠. 노무현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우리 한 번 버텨보자. 그런데 안 그랬죠. 그런데 못 그랬죠. 아직도 손에 피 묻어있는 작자들 많이 있어요. 네.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걸. 대선 후에 정리. 특별편 여기까지 하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걸 먼저 듣게 되실 거예요. 이걸 먼저요? 네 마음대로. 아 이거 먼저? 이거 먼저 할게요. 이런 게 정치적인 느낌인 거죠. 이거 먼저 하면 되나요? 한다고 해놓고 쌩 까는 거. 이번에 총선 결과를 면도날로 목 닫듯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면도날로 목을. 아니 면도날로 이렇게 고기 썰듯이. 면도날로 고기가 썰려 안심과 등심과 목심을 나눠주는 것 같이 아주 깔끔하게 날카롭게 분석했어요. 하지만 빠깐은 하나도 알아들은 것 같지 않아요. 나는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가 가오껄 청취하시는 분들도요. 계속 듣다 보면 뭔가 지피는 게 있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안 들어요. 아 그렇겠구나 라는 어렴풋한 인상은 받는다. 아 이건가? 혹시 지금 내가 들은 얘기가 이 얘긴가? 예를 들어서 점 하나 찍혀있는 포스트 모던 작품에 대해서 전문가가 구구절에 얘기해. 그러면 저 그림의 가치에 대해서 납득하지 않아도 아 그렇게 했구나 라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 거고. 저희가 원하는 지점은 그겁니다. 사실 저희도 못 알아 듣는 얘기를 계속 이렇게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도 어려운 시간 내주신 더불어민주당 간 아무런 관련도 없는 전혀 아무 상관이 없는 홍콩 다녀오신 홍콩 다녀오신 무한종물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홍콩 가셔서 무한종물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가능한 게 거역스컬 38회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까지 저희가 살아있다면 또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제발.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